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성령에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귀한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머리덧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생명 싹의 속에서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복된 날들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맡겨진 삶의 직분과 사명들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정치 경제 속히 안정되고 회복되며 온 국민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폰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487장입니다 오드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취미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꼭 씻어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 꼭 슬퍼한 후에 기쁨이 꼭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 꼭 십자가 후에 영광이 꼭 죽음은 후에 영생이니 이런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구약성경 1101페이지 예레미야 31장 오늘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에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천여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푯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간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당황하겠느냐 요아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요아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요아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요아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마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깨어서 세우며 심으리라 내가 깨어서 세우며 심으리라 하나님은 예르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70년이 차야 그 후에 내가 너희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니야 또 아합 시득이야 또 여러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벨론의 목에 멍해를 꺾으실 것이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있으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도 함께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오히려 심판하시고 그들을 죽이시는 그런 표징들을 통해서 예르미야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고 참 선지자이고 진리임을 계속해서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는 예르미야가 이 30장, 31장, 32장, 33장에 거쳐서 놀라운 회복과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입만 열면 멸망하고 심판할 것이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70년이 돼야 된다 오히려 여기 남아있는 자들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포로로 가서 그곳에서 뭐예요?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결혼하고 금방 돌아올 게 아니라 3, 4대 걸릴 것이니까 그곳에서 그 있는 곳에 평안을 빌면서 그 나라의 평안을 빌면서 그리고 기도하며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런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가 30장에서 33장까지 놀라운 위로와 또 회복과 구원과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마치 잠을 자는 것 같고 꿈꾸는 것 같아요 26절에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 심판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던 예레미야가 이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 마치 편하게 단잠을 자는 것과 같은 그런 참 이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더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21장 22절에 보면 31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22절에 여화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여화가 여화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리라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의 말씀이에요 대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 바라 바라 창조하시다 무에서 요를 창조하시니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니라 여화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리라 코로나19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중단시키시고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모든 것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 하실 것입니다 2세 43장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새 일을 창조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뭐예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광야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오 사막에 강이 없고 물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강을 생명의 물을 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세계 민족과 열방을 새롭게 하실 것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니 21절에 그려니 천여 이스라엘아 이정표를 세우고 푯말을 만들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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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브 회개하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정표 세우고 푯말을 만들고 이것은 뭐예요 가야할 방향 목적지가 정확해야 된다 너희들이 돌아올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는 너희들 심판하고 멸망하고 내가 딱 끝내겠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에 멸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건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이야 돌아오라는 사인 우상을 버리고 세상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 징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 다 끝내시고 이제 끝내자 그것이 아니고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 뭐예요 낮추시고 무너뜨리시고 뽑으시고 여기 다음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심고 다시 뿌리고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는 사인 돌아와라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다시 교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임자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라 예배해라 기도하라 돌아오라는 사인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 여정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우린 때로로 제가 주일에 말씀드리겠지만 풍랑을 만나요 자연적인 풍랑을 만나요 태풍도 만나고 홍수도 만나고 이 코로나19 허리케인 지진 화산 자연적인 풍랑이 있어요 폭풍이 있어요 또 질병의 폭풍이 있어요 갑자기 암을 만나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나요 갑자기 희귀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몹질병에 걸려서 갑자기 또 뭐요 사람과의 폭풍에 휘말리게 돼요 관계가 어려워요 모함을 받게 되고 오해를 받게 되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인생의 폭풍 중에 우리가 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싸인이다 싸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싸인은 뭐예요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일을 창조 하시겠다 23절에 보시면 만군의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때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다시 회복하실 그때를 예배하십니다 그 때가 되면 그 돌아온 자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 다시 이 말을 쓸 것이다 뭐요 유다와 유다의 성읍들 예루살렘 이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시온 산 이렇게 표현할 것이다 다시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고 멸망하신 후에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 그 시온 산 예루살렘을 모여 의로운 처소 그리고 거룩한 산 그리고 그 산에서 다시 이 메시지가 전해져요 여왁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 너무 가슴이 복잡을 것 너무 감사할 것 이 회복의 메시지 이 구원의 메시지 이 생명의 메시지 이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예루살렘 그리고 24절을 보세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 것이다 모든 농부들이 양떼를 인도하는 자들 여러분 여기 농부지만요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들이지만 이 궁극적인 이 농부들이 함께 살고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들이 함께 사는데 이 농부와 양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농부가 하는 인도하니 인도하니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양을 돌보고 형편을 살피고 여러분 작물들이 있고 양떼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 농부가 없고 양을 지키는 자들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 인만 노예할 것 놀라운 은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25절에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진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치유하시겠다는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다 회복될 것이고 그들의 뭐예요 심령을 치료할 것 여러분 70년 동안 얼마나 그 마음들이 황폐하고 얼마나 괴롭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세요 여러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겠다 여와 라파의 하나에 엘리아를 그렇게 회복시켜주시죠 로뎀나무 아래에 떡과 물을 주시면서 어루만지시면서 여러분 희승의 왕이 그 몹쓸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그날에 오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의로운 초소 거룩한 산이라 불러주시고 거기서 여왁께서 복을 주시고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농부들 그리고 묵자들을 세워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심령들 아프고 병들고 낙심하고 절망한 그 모든 심령들을 깨끗하게 상쾌하게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 여러분 교회 오늘 오신 것만으로도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앉아계신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할렐루야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상한 마음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2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다시 씨를 뿌릴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새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올 것이다 여기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이건 뭐예요 사람의 생명 자자 손손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으로 계속해서 복을 줄 것이다 다음 세대 축복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짐승의 씨 이건 뭐예요 이제 가축들도 모든 생명으로 이 씨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 하면 이건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유다 집 남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를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집을 세워주시고 다시 씨를 뿌려주실 것이다 10편 127편 1절 여왁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왁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다시 세워주시고 거기 자자 선선 생명의 씨를 뿌려서 그렇게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가축들도 모든 생명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깨어서 깨어 있으시다는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121편에 깨어 계신 하나님 깨어서 그런데 28절에 먼저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도 깨어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의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그걸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뿌리 뽑으시고 무너뜨리시고 전복하시며 멸망시키시며 괴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회복하실 때에도 28절 하반전에 내가 깨워서 내가 깨워서 그들을 다시 세우고 심으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뿌리시고 심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깨워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으로운 쳐서 거룩한 산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기에 함께 사시며 농부와 그리고 양을 치고 양떼를 인도하는 자들이 함께함같이 내가 농부가 되고 내가 먹자가 돼서 너희와 함께할 것입니다 너희들의 피곤한 심령 상쾌하게 하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모든 걸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실 것이고 다시 씨를 뿌려서 다시 심으시고 다시 집을 세우시고 다시 생명과 고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실 것이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새벽마다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주일이 되니까 이렇게 몇 배가 지금 부응했습니다 새벽에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힘이 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과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지금 행하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 보면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십니다 심판하시고 멸망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뿌리시고 다시 심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건축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때를 지나면 오늘 찬성했잖아요 오늘 찬성했잖아요 10분인 후에 어둠 후에 이때가 다 지나가고 하나님 회복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천만하게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순지야를 통해서 새 일을 창조하시겠다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을 거룩한 처서 의로운 처서 거룩한 산에 거기 거하시고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며 모든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상쾌하게 치료하시는 그 역사를 주시며 다시 뿌리시고 다시 심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코로나19 속에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 대구 신흥교회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받고 믿으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이때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그 처서 가정들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주의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놀랍게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임재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감동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보내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늘문 열어주시고 만복으로 함께하시는 그 귀한 역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구서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시미 여하가 세상의 새일을 창조할 것이다 내가 깨워서 뿌리고 세우며 심을 것이다 내가 다시 회복하고 내가 다시 살리고 내가 다시 생명으로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 이 말씀 받고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날과 그때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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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